자 이번에는 불규칙 동사 여기서 이제 뒤쪽에 불규칙 동사 이디분 뜬 게 아니라 따르게 되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컷은 커티드 이게 아니라 그냥 컷은 컷컷컷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파인드도 파인디드가 아니라 파운드 뒤쪽에 나와 있는거 암기하세요 자 그 다음 그 유명한 요리사가 잘났다 컷은 그냥 컷컷 컷이야 이게 그냥이야 그의 맛있는 피자를 다섯 조각으로 그는 자 파인드가 아니라 파운드 쓴다 그랬죠 그는 발견했다 그 비밀을 그녀의 조용한 사무실에서 그 인자한 노인이 노인이 티치는 터스로 쓰는 거야 가르쳤다 일본어를 공원에서 그의 집 근처에 자 사장은 띵크는 소우트라고 하는 거예요 생각했다 그녀의 필사적인 노력에 대해 회사를 위한 나는 bring an brought 나는 가져왔다 발표 자료를 내일의 새로운 상품 발표를 위한 발표 자료를 가져왔다 여기까지 끝